회사 첫 출근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캐주얼룩 우리 또 펀드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옷을 잘 입습니다 0202님 IT쪽이에요? 그럼 체크남방이요 일 잘하는 느낌이라고 보내셨고요 김현우님 검정 반팔티에 슬랙스 입고 가세요 기본이 반은 먹고 갑니다 또 본인 되게 트렌디한 척하셨네 무슨 이상봉이야? 현우씨 검정 반팔티에 슬랙스 좋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239님 통큰 바지에 허리띠는 무릎까지 내려오게 머리에는 반다나를 둘러주시면 폐피바 누가 회사 가는데 머리에 반다나를 메고 갑니까? 남의 얘기라고 너무 막 하시네 장서연님 멜빵 바지에 빵모자죠 거기에 어그부추 지금 비오고 난리 35도가 넘어갔는데 어그부추를 누가 신고 갑니까? 장서연님 남의 얘기라고 다들 너무 막 하시네 그래도 커피 쿠폰 보내 드릅 6697님 계량한복이요 서울대로 이거 이제 윤덕원 룩 윤덕원 룩 우리 브로콜리나 봤죠? 윤덕원 형님이 대학교 1, 2학년을 계량한복 한 벌로 보냈었었죠 시원하게 그리고 그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영숙님 배바지에 쿨토시 양미란님 민소매 점프슈트 민소매 점프슈트는 이제 첫 출근에 입고 갈 수 있는 데는 그 목장 목장 정도나 갈 수가 있지 누가 이게 일반 회사를 민소매에다가 점프슈트를 입고 갑니까? 자 더 맨몸의 멜빵바지 슈벨 365인 첫 출근은 레깅스에 유넥 쇄골 보여줘야죠 좋습니다 이상우님 샌들의 흰 양말 신으세요 아무도 안 괴롭힐 거예요 까지 쭉쭉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